이데일리가 국내 미디어업계 최초로 제약바이오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유료 뉴스 서비스인 팜이데일리를 출범합니다. 이와 함께 유튜브 동영상 채널인 야구름 기자들을 가동, 제약바이오 투자자들에게 깊이 있는 투자 정보를 제공합니다. 10명의 제약바이오 전문 기자들이 신약 개발 가치를 분석하고 성공 가능성을 따져보는 등 깊이 있고 객관적인 투자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또한 해외 업계의 동향이나 주가의 급등락을 분석하고 바이오 기업 경영진의 자질 등도 철저하게 검증하는 등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코너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